우리 당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1분 1초도 겉으로 사용하지 않고 낸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게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국정을 망친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뒤에는 우리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이 계십니다. 그 힘을 믿고 우리 지도부부터 솔선수무에서 미생 챙기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뜻깊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어 국민 행복을 위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총선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게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드림팀이 되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미생을 챙기는 실천적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성원과 지도편들을 당부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물가 문제, 일자리 문제, 집값 문제, 수출 문제 모든 경제 지표들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펴면 그 후유증이 2, 3년은 가른 법인데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남겼던 반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국정을 망친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탐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뒤에는 우리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이 계십니다. 그 힘을 믿고 우리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서 미생 챙기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어서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국가적 과제도 차근차근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und 다시 한번 봐주ers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